에너진 인터넷에 서울들이 못하 antic 이제 펀치 looking at altitude 지금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제주도 여행에 가게 됐습니다. 2박 3일 동안 갑자기 정말 급조돼서 지금 사실 이거 몰카 할 수도 있어요. 티켓 받고 집에 가는 약간 몰카 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반응을 보세요. 제주도 가면 제일 하고 싶은 거 뭐예요? 제주도에 스타벅스도 가면 안 돼요. 제주도에 스타벅스도 있고 롯데리아랑 맥도날드와 되게 맛있거든요. 롯데리아도 여기다 있어요. 갑시다. 우리 드디어 비행기 출발하거든요. 아니 지금 너무 예뻐요. 지금 너무 예뻐요. 우와. 대충 찍어도. 갑시다. 제주도 출발합시다. 롯데리아. 우와 날씨가 너무 뭔가 예뻐요. 그쵸? 신방에 벗고 들어가야 돼. 네. 죽어. 우와. 고릴라 출. 저희들만 앉아요. 도착했어. 손님 여러분 설렘이 가득한 섬 제주에 도착했습니다. 에어컨을 이용해 주신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짜 무서웠다. 아니 아까 유쌤이 울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옆에서. 던 던 기절했잖아. 헬로우. 하이. 진짜 단 1도 미동도 없네. 자 운전기사님 가시죠. 레츠고. 좋아 밀어 밀어 밀어.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시간이 밤이네 밤이. 일단 우리 올라가서 체크인 하고 커테이서 만나요. 네 안녕. 여기 괜찮지 않아? 짠. 자 이제 수석 도착했거든요. 지금 근데 여기 방이 보면은 신술하고 화보리 있잖아요. 근데 우리 방이 두 개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냥 잡으면 돼요. 정말요? 그러면 누가 바닥이잖아요? 그걸 정해본다. 하나? 지금 빨리 정합시다. 이거? 이거? 예. 선생님 여기 화장실 있어요? 화장실이 없으면 큰일 하죠. 푹 자고 내일 아침에 일정을 소화해야 되니까. 좋아요. 아침에 만나요. 안녕. 안녕. 자 우리 둘째 날 아침이 밝았거든요. 아 잘 샀나요? 네. 저는 못 잤어요. 밖에서 공룡 소리에 자꾸 들려가지고 야 방에서. 그 사람을 듣는데 정책이 깨끗이거든요. 침대에서. 네 알겠지. 그래서 내가 전화했어요. 왜 앉아 밖에서 했는데 노래 좀 부르지 말라고 하니까. 노래 안 불렀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야 갑자기. 제가 안 불렀잖아 우리. 일단 우리 제주도에서 왔으니까 우리 소풍샵 좀 돌아가보고 본격적으로 한번 놀아보자고요. 오케이? 레츠고. 가자. 레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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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봐요. 어? 가족 사진인가요? 네. 가족 사진인가요? 너무 잘 어울리는데 이거? 너무 귀여운데? 이거 이거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 이거 저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 이게 우영우 님이 쓰셨던. 박은빈 님이 쓰셨던. 이리로 와보세요. 어머님. 너무 좋아해요. 누구 누구 제일 팬이에요? 시윤이 언니요. 시윤이 언니요. 와요. 나와주실까요? 뭐 샀어요? 머리 근. 삐. 귀엽죠? 그러니까. 화이팅. 귀엽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슬라파다다다다다다다다. 잘 나왔습니다. 나 여기 남았어. 너무 예쁘다 여기 근데. 자 여러분 큰일 났어요. 지금 저희가 해수욕을 사러 왔는데 아무도 없거든요. 우리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선생님 저거. 레츠고 있는 사람이 우리밖에 없어요. 지금 너무 창피하거든요. 아니에요 두고 봤어요. 일단 띕시다 우리 띠러 갑시다. 유쌤의 계략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여기 해수욕장 아니에요? 아니 유쌤이 근데 수영복도 안 입고 왔어요. 저희 등대까지 수영 빨리 해서 갔다 오는 걸로 해서 지금 빨리 대결을 받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누가 수영을 그렇게 해요. 뛰지도 않고 있는데 지금 더 들어가자. 재밌어요? 우와 여러분 여기는 중문해수욕장입니다. 너무 좋다. 우와 파도 봐. 서핑하는 곳이거든 여기가. 다 놀았어. 가자 이제. 어디 가요? 집에 가야지. 왜요? 다 놀았잖아요. 왜요? 아니 아니 아니. 퓨어 안 빌려 안 빌려 안 빌려 안 빌려. 왜요? 어? 나 봤어요. 무슨 생각 안 쓰겠어. 저희 지금 공항에 왔거든요. 저희 면세점에 왔거든요. 감독님이 살아났어요. 아니 했어요. 어떡해요? 이 넓은 곳에서 어떻게 찾냐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완전 좋다. 감독님 책장이 어떻게 되죠? 티셔츠와 엉덩이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 흰색 티셔츠에 청바지. 흰색의 청바지를 찾아요. 감독님. 오셨습니다. 여기 면세점 구경 좀 했거든요. 위험해서 좀 몇 개 사고. 아니 감독님은 못 찾았어요. 사고 싶은 거 딱 사고.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사람을 찾아야. 잘 찾아신단 말이죠. 이제 찾는 것도 지친다. 그래서 잘 사람을 좀 찾아다녀야 돼요. 뭐야. 서울로 갈 건데요. 빨리 비행기를 타서 서울로 조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네. 저희 제주도에서 대포공항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네. 제주도 가서 되게 많은 추억도 쌓고 공부도 없고 너무 재밌었죠?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제주도 말고 세계로 한 번 접어버리세요. 맞아요. 다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끝!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클레버 멤버가 되는 방법이나 아카데미 등록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클레버TV를 검색해 주세요. That's what it love for me. 가끔은 이렇게 돌아갈래 가끔은 이렇게 멀리 볼래 눈치 볼 필요 없이 걱정할 걱정 없이 한 번 준비하는 거풀래 가끔은 이렇게 혼자 갈래 가끔은 이렇게 내 맘대로 기죽을 필요 없이 고민할 고민 없이 그냥 따라 가줄래 내 맘대로 내 맘대로